요게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다음 중 전선의 굵기 산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? 하고 물어봐요. 그러면 허용전류 전압강화 기계적 강도를 뺀 걸 찾으면 되죠. 그죠? 제일 어렵게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다음 중 전선 굵기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우선 시 하는 것은? 하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. 그때는 허용전류를 답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걸 알아 놓으셔야 돼요. 요건 전기공학 문제입니다. 전기이론에서도 물어봅니다. 이 문제는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. 반드시 요 세 가지는.